우리 그래서 이즈아줌마, 토종아줌마가 한바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이 부천여성과여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저희도 기쁘게 되고 본성까지 올라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를 불러주실 거고요. 지금 키보드가 선의 연결이 안 되고요. 스테파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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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스테파닛은 어디에서 오신가요? 필리핀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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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에서 오셨고요. 정말 이제 꼬띠인들 다섯 살 여섯 살인가 애기가 한 일곱 살 된 애기를 가지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네. 네. 그리고 또 이따가 실력을 보시면 아는데 우리 이 화려한 외출밴드의 꼬치입니다. 그리고 이 퍼커션이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 소화해 주시니까는 여러분들 정말 큰 박수로 우리 이자 아줌마들한테 큰 힘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다 소리 나나요? 네 다음 우리 유유꼬도 소진희 선생님 유유꼬도 한번 소개시켜주세요. 유유꼬도 이런 거 많이 안겨요. 마이크 되나요? 아니요. 아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유유꼬도? 저 오사카에서 왔습니다. 오 오사카. 네 어떻게 자녀분을? 아 저는 아이가 넷이 났습니다. 오아 네 맞습니다. 딸은 오늘 스텝으로 같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오늘 여러분 유식고 유식고 어떻게 자녀분은 한 살? 아니 자녀분은 한 명이 있고요 늦게 애를 둬가지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3학년이요 그리고 우리 유옥고씨한테 정말 감사 우리 멤버로서 활동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애가 넷인데 둘째 애가 살짝의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폐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기에서 어려움을 음악으로서 여기 와서 그 없는 시간을 참참이 내서 저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깔깔깔 봉사단과 우리 화려한 외출의 봉사단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 빈다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색깔이 맞고 그리고 또 다양한 색깔을 빛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문화 여성밴드고 그리고 아름다운 좋은 성격 성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다문화 여성밴드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명 화려한 외출 성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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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